오늘 짱 랭킹5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어떤 키보드로 오늘 오후 마무리 지어볼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용주 MTN 전문의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월 딱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3월 31일인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강하게 꿈틀거리는 쪽? 그렇기 때문에 수급 이상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5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이야기는 물론 충분하지 않겠죠. 어떤 기준을 잡고 이 섹터 봐야 되는지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잘 가고 있는 흐름인 듯 하거든요. 특히 소부장에 대한 이슈화도 계속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좀 세부적으로 계속 봐야 될 쪽 보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넓게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강세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네요. 일단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반도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에서 조정을 받지 않는 한 중소형 개별주의 상승률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딥하게 그러니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 IT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나 조금은 쉽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을 쉽게 한다는 것은 결국 싼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반도체 IT 관련주들은 높은 가격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다 좋다 할 때 이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낮은 가격에 미리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익권에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 IT는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조금은 더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닉스도 그렇고 추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보장과는 다르게 두 종목의 공통점이 어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캔들상 양봉보다는 은봉이라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 IT를 강하게 밀어올릴만한 대량 거래량 혹은 대량 수급은 아직까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단에 있는 중소형 개별주안에서 뉴스라든지 개별 재료가 있는 DB 하이텍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오늘 갭상승 이후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기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 왜냐? 이제부터 실적 시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실적이 조금은 암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 받아서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트레이딩의 전략을 짜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DB 하이텍 언급을 해주셔서요. 이사님 요것도 좀 짚고 갈게요. DB 하이텍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슈 그리고 시세 이게 반도체 섹터에 의미하는 바도 있을지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이걸 마냥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즐기면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펀드 지분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 DB 하이텍이 좋은 뉴스도 함께 같이 나오며 굉장히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사실 DB 하이텍만의 재료로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료 자체가 반도체 IT의 전체적인 강한 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그것은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DB 하이텍만의 저는 재료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몰랐던 재료들이 오늘 다 노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매도 물량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도 되는 위치긴 한가요? 개별적인 뉴스로 봤을 때? 최근에 2차 전지를 놓고 보면 다들 박스권을 그냥 돌파해서 시세가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DB 하이텍도 보면 사실은 지난해 1월에 만들었던 고점 그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사실 지금 이 DB 하이텍은 위험한 건 알지만 안 살 수도 없는 현재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8만원이라는 가격대 이상까지 또 한 번 더 상선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험 꼭 하시고 절반 정도는 7만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만약 8만원이라는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목표가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시면서 수익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관점 나눠주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좀 위원님과도 해보고 싶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작에서 이슈화가 많이 됐던 종목이기도 해서 오늘 자리에서 계속 고객 가운뚱 하시면서 여러 의견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지금은 김선희 이사께서 말씀하신 보유자영 영역이고요. 이게 DB 하이텍 같은 경우 3월 8일 날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올라가고 주가 빠졌죠. 3월 8일 날 MTN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강력히 말씀드렸고요. 밀릴 때마다 사십시오. 이거는 과거의 물적 분할과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물적 분할을 실패했을 때는 LG엔스로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향후 매출 증가를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관심을 있으셨던 분들은 미리 보유자의 영역이 들어갔었겠죠. 이제 와서 뒤늦게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는 늦었습니다. 지금 보유자 영역이고 이거는 김선희 이사께서 말씀하신 강성국 펀드에 만의 어떤 이슈머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하이브 같은 경우 이슈머리에 저희가 항상 팩트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15만 원 이상에서 18만 원이라는 뇌피자를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을 강성국 펀드에 따라서 따라간다? 어렵습니다. 좋은 주식 살기에 충분히 들였고요. 엠티네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관심이 별로 없으셨죠. 그런데 핵심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DBA 혜택을 못 사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들은 항상 기회를 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조금 이제 강성국 펀드에 오버시팅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계속 가져가시고 신규를 편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리트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의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수급을 본다면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현 선물에 적극적으로 살 때는 IT에 대해서 무언가 긍정적인 시각을 이들이 가지고 지수까지 들어올리려고 종목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는 건가 그 시작인가라는 생각을 투자자분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초입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IT는 단기적으로는 좀 전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일단은 미국발 뉴스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둘 다 메모리와 시스템 쪽에서 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실적은 안 좋았어요.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지만 둘 다 메모리와 시스템 쪽에 있어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봤죠.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원 깨지는 우려는 사라졌죠.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버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오늘 저는 삼성전자보다 SK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메모리 재고가 있는 상황이지만 SK이닉스는 GP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니까 흥분도는 높아지겠죠. 하지만 SK이닉스가 마이너스일 때 오히려 저는 접근 방법은 저는 저라면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주를 당분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반짝, 더욱더 탄력성을 그 짧은 기간에 기대한다면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그거 하나만. 저는 4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바뀔 가능성을 좀 봐요. 왜냐하면 김상식께서 말씀하신 실적 시즌이 도래하거든요. 4월 7일 날 당장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시작해서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 4월 중순부터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지금같이 실적이 잘 나오리다고 기대는 대부분 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쪽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업종이 아니라 개별 종목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5대 재벌기업 중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됐고 SK그룹은 가이던스가 오히려 하향됐어요. 그런 부분들 물론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실적이 잘 나올 건 어디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무래도 실적이라기보다는 테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장세이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에서 수익률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일단 대장이 꺾이는 것은 2차전지여야 되겠죠. 2차전지가 꺾이지 않는 한 아무리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중소형단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2차전지가 좀 쉬어주는 입장, 이게 만약에 심화된다? 벌써 4월 중순을 봐야죠. 중순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대형주 쪽에 배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키워드 뭐 봐야 되는 건지 위원님이 힌트 주신 것 같아요. 2차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 섹터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차례로 보죠. 먼저 2차전지주입니다. 멈추지 않는 수급, 4월에도 계속될까? 이렇게 헤드라인을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위원님께 이것만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 약한 겁니까? 일단은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리튬 갖고 계신 분들은 뭔 소리냐라고 하실 거고 양극제, 응극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야, 오늘 왜 올라가지? 리튬 올라가는데?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묘한 변화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리튬, 양극제, 동박, 전고체 다 올랐어요. 근데 3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양극제가 쉬려고 하는데 전고체가 올라가고 리튬이 올라가면 양극제들이 같이 올라갔고 전고체 리튬이 쉬려고 하는데 양극제가 올라가면 또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양극제 하루, 전고체 하루, 리튬 하루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 기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체가 넌센스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 많은 출연자분들께서 익히 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펀드멘탈로 접근한다? 저는 그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이미 펀드멘탈은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수급이기 때문에 2차 연주가 지금 강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 2%대 장중 내내 이러고 있는 것은 저는 이 근래 들어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고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HTS에서 제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HTS에서 차트를 먼저 띄워두시고요. 차트를 띄워두신 다음에 차트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모든 HTS가 다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로그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 적용을 누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 원에서 만오천 원 만오천 원에서 2만 원 가면 이 폭이 똑같아요. 그런데 만 원에서 만오천 원 가면 몇 프로 오른 거죠? 50% 오른 거지만 만오천 원에서 2만 원 가면 50%가 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폭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저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만 원에서 만오천 원 똑같은 폭으로 보시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HTS 화면에서 차트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로그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그 느낌 강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팁도 있군요. 한번 사역을 꼭 해보시고요. 저희 오늘 강한 쪽 강한하고 얘기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김재성 이사님과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강합니다. 사실 리튬만 보고 있으면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튬만 보면 와 하는 시세거든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하면 이게 리튬만 보고 있으면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튬만 보면 와 하는 시세거든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하면 이게 리튬발 이슈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아무래도 리튬발 그리고 투심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를 공략할 때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치면 1월 달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6주, 7주, 8주까지도 살 수 있었던 가격이에요.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에코프로를 100만 원 가지고 살려면 2주밖에 못 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조금 규모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은 이만큼 올랐다 했을 때 매수하는 거에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합니다. 모멘텀과 성장성이 있다면.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죠. 예전에는 분명히 6주, 7주, 8주 살 수 있는데 이제는 한 주 혹은 2주밖에 못 살 만큼 올랐는데 이걸 지금 내가 살까? 말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만 원짜리 100주는 진짜 잘 사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사기에 너무 비싼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보단 10개가 10개보단 100개가 좋잖아요.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전지 안에서 저는 통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좋고 에코프로 비하면 좋은 건 알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고 내 돈으로는 많이 못 사니 조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쪽에 투심이 한 번 더 붙어주는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 리튬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가격적으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가격대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해서 지금 투심을 통한 상승률이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어반 리튬 이런 종목 리튬주와 성격도 비슷하다라는 관점이신 걸까요? 아니면 이건 다른 건가요? 리튬 쪽 기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테마의 성향이 조금 더 짙다. 포스코 역시 대신 포스코 쪽은 테마 플러스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제로 실체가 있는 실적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기준으로 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기업이 안 좋고 포스코 그룹은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봐더라도 이제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비빈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얻고 네. 기대를 언덕은 그룹사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직 계열화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1월달, 2월달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테마에만 집중을 해야 되지만 이제 4월달에는 그런 격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의 의견이 장밋빛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인가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멋쩍게 웃음을 해주세요. 저희 3위로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효과로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철강화 강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자동차라든가 건설조조금 일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철강화학부터 시작해서 큰 틀에서 질문을 이사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경기 민감주가 오늘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지 사실은 철강화학 보면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뷰를 가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철강 산업 자체가 다시 이제 붐업, 볼륨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일단 몇몇 기업의 상승세가 지금 섹터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니 너무 경기 민감주가 지금 올라왔다 그래서 다수의 경기 민감주에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장 많이 들을 것이 실적 시즌, 실적 시즌,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로 눈에 봐도 딱 찍히는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 안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까 소장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 그런데 두 개가 성격이 이사님 다르잖아요. 자동차는 그동안 잘 나왔던 아이고 조선주는 흑자 전환 개선이 되는 거고 비슷하게 시장을 읽힐까요? 아니면 다르게 읽힐까요? 어차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으니까 두 가지의 상승 탄력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경기 민감주 쪽에서 보실 거라면 저는 자동차, 조선 쪽에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가 유리하겠죠. 하지만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조선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실적한다면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저희 관심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서 이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실적을 본다면? 실적을 본다면 조선 자동차를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실적이 일단 점유율 대비해서 얼만큼 잘 나올지 그러니까 월만큼 잘 나오던 실적이 현재 지금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일단 1차적인 관건가 보는 관점들은 각각 다를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 움직이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일단 정리해드리면 일단 실적이 어떻게 찍히느냐. 두 번째는 전기차의 점유율, 전체적인 판매량에 대한 증가율 이걸 봐야 되겠고 일단 조선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 가장 관건이에요. 아무리 수주 전구가 더 쌓이고 앞으로 수주가 기대된다. 지금은 그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흑자 전환 하나는 봅니다. 철강 화학 섹터는 지금 현재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상반기 때 벌써 3월이 지나가지만 2분기까지 가장 크게 중국과 수출이 안 된 게 석유학 제품이에요. 화학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쪽은 별로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유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이거는 탄력성이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조언 얻어봤습니다. 저희 올라가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2위 볼 건데요. 오랜만에 이 키워드 보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 이렇게 열어볼게요. 태양, 풍력, 수소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원전까지 포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신재생 어떻다고 봐야 되는지 일단은 뉴스가 저는 못 찾았습니다만 지금 지투파워 비롯해서 원전주 강하거든요. 특별한 일단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장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원전과 관련해서는 오늘 일단 테마가 좀 붙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거는 원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조금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이런 것들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재생가 관련해서는 오늘 하나솔루션이 거래가 재개되는데 의외로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동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조금 어떻게 보면 OCI가 그동안 올랐었던 포인트가 대략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이것보다도 못 올라가는 오늘 거래가 좀 분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IRL법에 오늘 밤에 IRL법에 세부 보완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거래량이 부담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저는 조만간 저점에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IRL법에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었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랬죠. 하나솔루션을 사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뭘 사야 되느냐 민지앤크라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나눈죠. 그래서 미원님께서 그냥 기다리자.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이건 그 대신 너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조금 다소 급합니다. 당장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장을 담글만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급등하지 않은 것이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저는 긍정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벤트 기대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일단은 기다리자라는 조언을 주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의 여력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오늘 한 9% 정도가 고가니까 그렇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는 괴로우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뉴스의 무게 우리가 그만큼 기다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화 솔루션도 약하고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시세의 관심도는 높지 않거든요. 여기에 시사하는 바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지금은 투자자분들의 참을성이 조금은 짧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내가 길다고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좀 기다려봤을 때 당장 시세가 안 나오면 또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의 장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화 솔루션을 좀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도 기다렸고 미국에서는 태양강, 유럽에서는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한화 솔루션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투자자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트레이딩을 했는데 계속해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쪽을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의 대체조로 선택을 한 쪽이 저는 원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에 대한 수요 확대, 이러한 기대감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섹터보다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화 솔루션은 이거 제로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거는 대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나오니까 또 그쪽으로 한 번의 훅 투심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원전, 풍력, 태양강 어느 쪽이 되었든 충분히 올해에는 포트에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요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의 길이가 옛날에는 이만큼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짧아졌어요. 시장 분위기 탓에. 그래서 너무 길게 말고 만약에 정말 이 정도가 단기다라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그래도 여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곧 여름입니다.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좀 기다려본다고 하면 저도 이제 위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한화 솔루션 만약 여기서 밀려주면 저는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매수를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앞이 안 보이는 섹터도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잖아요. 반도체를 봐도 그렇고 여러 섹터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태양광은 환한 게 보여요. 그런데 이 종목을 안 산다.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트에 담아야 된다. 그렇죠. 포트에 담아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시간을 녹여야 된다. 민지혁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제 4월부터는 장애 분위기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조급하신 분들이 오히려 손실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느긋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익을 못 봤으면 이익을 못 봤지 손실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느긋할수록 저는 이익 구간이라고 봅니다. 장이 바뀌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났고 그렇지만 지금은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급해진 마음이 혹시 있으시면 워워워 이렇게 조금 톤다운하실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흐름 타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갑니다. 이 포인트들도 보면서 가지고 계신 포트 또한 분 점검해 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 볼게요. 이번 주에 우주항공 테마를 많이 저희가 들고 왔고요. 사실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는 방산 쪽에 포커스를 조금 많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공위성 테마와 같이 보려고 해서 저희 우주항공 5G 관련주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물론 바닥을 다지는 쪽 고점에 있는 쪽 일단 위치 에너지 자체는 좀 다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부 모멘텀이 관련해서 쑥 나온다면 변화가 가장 빠르게 올 쪽이 중에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정부 정책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크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우리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게 가장 좋겠죠. 인공위성 1년에 몇 번 발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품들이 1년에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은 정부가 표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서 그게 나중에 정말 제 아이 때 정도 된다면 그러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어깨를 겨룰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발 모멘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환경이 좀 다르죠. 그리고 스페익스X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수백 개의 위성을 발상해놓고 규모의 경제를 발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스페익스X 밑에 딴에 있는 기업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00개 정도 위성을 발사한 기업이 파산 지금 얘기가 나와요. 위성을 300개 발사하고 났는데 지금 신호조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산이 나타나는 거죠. 위성을 발사하면 뭐합니까? 이익을 못 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이쪽은 조금 냉정해져야 된다. 김통연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깊은 터널 앞에 있는 것도 매수하는데 그런 것처럼 주식이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볍고 시청이 천억 미만이고 그다음에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울 수도 있죠. 우리 미래 먹거리라는 거 여기 매수를 하시지만 결국 이거는 테마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좀 구경재고 지루하다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빠르게 했거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 흔들리시게 되면 조금 우려할 수도 있다. 저는 우주항공의야말로 지금 아직까지 손에 잡힐 때까지 우리 자율주행 얘기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이것도 꽤 오래되긴 했어요. 한 3년, 길게는 한 5년 자율주행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거 아니고 일부 기업에서는 자율주행 부서를 폐지한 것도 있어요. 폭스바겐은 포기했어요. 자율주행 부서를 없앴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한번 좀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관련 정책에서 돈을 투자한다. 민간 발사체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라는 표였어요. 이사님의 의견을 좀 짧게 들어볼게요. 갈 길이 멀면 주가도 갈 길이 이런 모멘텀을 안고 가긴 뭘까요? 사실 우주항공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이 복수로 거의 다 방산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지금 당장 앞에서 돈을 버는 사업부가 필요하거든요. 돈을 벌어야 R&D 쪽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신선함에도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적자가 나고 적자가 지속이 되면 또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위성적만 보기에는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5G는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벌써 한 3번 당한 것 같고 올 초에도 벌써 한 번쯤 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만약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종목별로는 좀 다르겠으나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5G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G에 관해서도 팁 주신 것 같아요. 이사님 올라올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시세를 볼 때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저희 받아 봤습니다. 저희 원픽도 볼 거고요.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먼저 AS와 함께 원픽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전에 주신 종목 가운데 화신 좀 살펴볼게요. 최고가 기준 목표가 달성했는데 오늘 쉬어가긴 하지만 모빌리티 쇼 모멘텀이 있어서 자동차 부품 쪽 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AS도 짧게 봤고 그리고 저희 원픽 들어볼게요. 일단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절반은 꼭 수익 실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 갭 상승이라든지 강한 상승이 나오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뉴스라 생각을 하고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동차 부품주로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심을 받겠습니다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부분은 저는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지난 화요일에 한 번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조선 기자제 쪽 이번 주 초에 조선주들이 한 번 움직이고 나서 참 엉덩이가 무거워요. 한 번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또 삼거래 좀 쉬고 있는 모습이라 새로운 종목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조선 기자제 쪽에 저는 관심을 가져보자는 생각에 동성화인텍 오늘 구간, 현재 구간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더 드려보면서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보유를 하시고 이 구간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12,000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조금씩 조금씩 상향해 가면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 만 원으로 저희 똑같이 체크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다시 한 번 받아봤고요. 위원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도 같이 받아볼게요. 저희 덴티움 같은 경우 중국 소비 관련해서 관련된 코멘트 짧게 들어보고요. 어떤 종목인지까지 소개 받아볼게요. 덴티움에 대해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한 3분의 2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윗골을 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조금 눈을 감고 가져가 보시고요. 3분의 2는 그냥 수익을 과감하게 챙기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에 봉액기가 좀 너무 부담이 되네요. 종목은 저도 김승희사랑 똑같습니다. 저도 그날 삼성중고업을 했었는데 그분 통하셨네요. 저도 삼성중고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섹터 중에서는 가장 좋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점점 더 차트를 매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목표가 6천원 손전라인 4,8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번 주 주셨던 종목을 다시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이제는 한 종목을 보면서 좀 기다림의 시간을 느긋하게 가져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장 랭킹5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엠테인 전문의원,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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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